제가 이렇게 혐의를 켠 것은 대성님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... 이번 이슈는 저에게 있어서 조금 민감한 부분인데 일단 대성씨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! 거기 디레블 만나요! 안녕하세요! 디레블입니다 저는 화학산 호랑이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! 디플링! 저 디플링 팬이에요 네! 감사합니다! 대성씨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대성씨와 통화 가능할까요? 그 전에 전화받으시는 분은 누구시죠? 저는 대성씨 담당 매니저입니다 혹시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실까요? 대성씨가 지금은 통화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아하... 이런...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대성씨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매니저님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응원봉 제작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응원봉 모양이 호랑이 모양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소문이 사실인가요? 아 네! 맞습니다 아이고! 이런 이런 소문이 맞았구만 아니! 대성씨가 앨몸도 내시고 팬미팅도 마시고 뭐 저도 너무 응원하는 팬의 입장인데 말입니다 이번 제작하신 호랑이 모양 원봉은 화학산 호랑이 조교인 저를 따라 한 게 아닌지 여쭙고 싶은데요 아! 그 부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 제작한 응원봉은 홈프로스터처럼 호랑이의 영어과 기운을 팬분들께 나눠주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디플님을 따라 했더니 전혀 사실부구입니다 콩프로스터요! 하하하하! 꼬랑이 기운 말씀이시죠? 아하! 그런 의미를 담았다니 조금 석연치 않지만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 일단 받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! 다음에는 대성씨와는 좀 직접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대성하사! 네 감사합니다 이상 KBS 뉴스 이스페이었습니다 디토비는 계속된다 투비 컨티뉴 끝! 투비 컨티뉴 투비 컨티뉴